1맥코리아 박정현 안녕하세요 1맥코리아 박정현 차장입니다 저희는 산업용 사각커넥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밀라노시에서 모든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각커넥터는 산업용 로봇의 전원 라인부나 시그널 라인을 연결해주는 용으로 제조된 제품이고요 레버타입이 C타입인 제품이고 지금 이 제품은 V타입으로 나온 레버타입의 V타입인 제품이고 이거는 180도 고온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일브루이드 타입이라고 나오는 제품인데 저희가 스테인리스 스테일이랑 플라스틱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써 좀 부드러운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제품이고 이거는 식음료 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있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수 타입의 IP68까지 적용 가능한 방수 타입의 등급을 가진 방수 타입 제품이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건 EMC 차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무대장치 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어두운 곳에서도 제품이 보이지 않게끔 검정색으로 보포되어 있는 제품으로 디자인된 거고요 지금 이 제품은 JPI라고 해서 특별하게 좀 가격도 괜찮고 좀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라이브인데 이건 C타입 레버에 이거는 V타입 제품이라 좀 특성에 따라서 고객이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싱글 레버 타입으로 고객이 한 손으로 열어야 되거나 로봇 전원 라인 연결했을 때 사용할 때 제작된 제품이고요 이거는 안쪽에 PCB를 연결해서 와이어를 여러 구멍으로 한 번에 뺄 수 있는 빅후드 엔클로저 타입이고 이거는 익스트림 제품으로 모든 IP 등급도 좀 높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 믹소 인서트 타입으로 모듈형 타입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맞춤형으로 필요에 따라서 공암 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고 전원 신호 라인도 연결할 수 있고 전원부도 연결할 수 있고 RJ45 케이블도 연결할 수 있는 타입의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인서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별로 적용할 수 있게끔 예시로 조합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를 꾸려서 나온 거고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고객이 맞춰서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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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